이 선수들이 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 되어있고, 이 선수들이 뛰어들어 있는 선수들. 외모로 봐서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선수들이 비춰지는데요. 몸 관리도, 채용 관리도 잘 되어있는 선수들이 보이고, 네. 지금 패스톤 포청 선수는 나이는 34. 굉장히 나이는 좀 들었지만, 이런 선수들이 태국 선수들은 뇌타이를 통해서 권투에 대비한 선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링 경험은 굉장히 많은 선수라고 봐야 되겠고요. 링에서의 피가 흐르는 태국 선수들이고요. 지금 왼 선수기에요. 네. 바디 뒤로 살짝 물러나는 김예주준. 자, 레프트. 자, 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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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선수가 탐색전은 없어요. 탐색전 없이 그냥 바로 공격 위주로 권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다운토네, 바디. 좋죠. 왼손 카운터는 조심해야 될 거에요. 바디가 날카로운 패스 퍼승 선수인데요. 지금 세체라의 김예진 선수를 배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배 공격에 의한 오른손 훅을 치르고, 해선푸 선수가 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접근 시간에 들어갑니다. 김예진입니다. 1라운드 끝냈습니다. 제일 가까이 접근해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인준 선수 이후에 아직까지 세 개 참견을 배출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김예진 선수에게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크죠. 지난 제주도에서도 초반에 기세를 제압을 했었던 김예진 선수입니다. 김예진 선수입니다. 자, 패스 퍼승. 원트로. 공격에 시동을 걸고 있는 패스 퍼승입니다. 바디. 아, 어렵지? 접이 날카로운 패스 퍼승입니다. 그리고 몸도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요. 공격력이 굉장히 좀 알카로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공격력이 굉장히 좀 알카로운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바디. 뒤로 물러서는 김예진. 네. 네. 원을 피해가고 있는 패스 퍼승. 패스 퍼승 선수 선수도 원정 시합을 할 때에는 이 정도 선수는 내가 이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진단한 생각을 안 하고 왔을 거예요. 먼저 3개의 레이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빈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발카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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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보디 공격을 하면서 앞면으로 가져가는 그런 공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패슨패슨 선수가요? 아우, 김혜중! 마지막입니다. 화이팅! 김혜중, 밀고 들어옵니다. 자, 저기 순간 그 왼손 카운트 펀치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김혜중 선수가 정확한 걸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4번으로 살짝 밀고 나오는. 패슨패슨 선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그. 김혜중. 자, 밀고 갑니다. 랩킹. 네, 랩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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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지금. 네. 아주 연퇴 방향도 좋았습니다. 네. 패슨패슨 당황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강간이 내미는 그 왼손 카운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뭐 공격을 할 때는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하는 공격.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랫킹. 저는 까링한 대 가능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혜중 선수가 딱 맞고 있습니다. 랩킹. 멀리 fitting. 목격기, 최선의 흠이 지켜들아 가고 있습니다. dropped it. 2-1. 라이팅. 다! 스테이 지켜들아 가요? 2-1. specialize. He's got a win! dette. 공격기, 최선의 흠. 홈. 그 start to the goal of the ball treatment of the ballWith the ball. There's a big wall. 이제 3라운드에 들어갑니다. 바디, 래프팅 원투, 래프팅. 김예준 선수가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죠? 래프팅. 패슨포스와 나이크론 펀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김예준 선수가 지금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요. 패슨포스와 나이크론 펀치가 있는 위험정도 있어요. 대신대로 왼쪽으로 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드 올려 붙이는 김예준. 래프팅. 코너. 김예준. 빠져나옵니다. 지금 패슨포스 선수가 라운드가 가면서 땀이 나기 시작하면 저 선수의 실력이 또 나오죠? 아직은 트럭 선수들은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추울 거고요. 그렇죠. 몸 풀리기 전에 좋은 공격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2라운드에 좋은 연타 공격이 있었고 지금 3라운드도 무리없이 잘 끌어가고 있습니다. 빈틈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 김예준. 박잉. 양 선수가 그 스타일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틀리고요. 그 스타일도 거의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들어온 선수 받아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두 선수 가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보이시죠? 감수研究?" 김예준. 랩트! inde írpm ają Eğer 자 감추냈습니다. 자 먼저. 자 턱은 좀 축여주고요. 김혜준 선수. 자 돌아서 위험해. 자 먼저 톡합니다. 자 코너 몰려있는 패슨퍼슨. 코너! 이게. 네. 지금 뭐 패슨퍼슨 선수의 커버링에 맞는 그런. 자 먼저. 자 좋았습니다. 자 정타 나왔구요 김혜준. 자 systematic.. 자퍼로. 자 자 잘 돌아서 지난 김혜준. 준비 форм입니다. 오이. 자 다시. 조금씩 치고 반을 치는 김혜준. 좋아요. Shenkin. 지금 경기운영도 아주 노련하게 잘 풀어 가고 있는 김혜준 선수인데요. 자 바디 화이팅. 대주면 안되요. 경기 운영 잘하고 있는 김혜준 서운습니다. 강하게 찔러보는 김혜준. 파티! 파티! 힘이 들어 살짝. 파티! 다시 돌아섭니다. 마운드 공기에서 관중석을 가득 내어주고 있는 팬들입니다. 이제 4라운드에 들어갑니다. 둘째 앱으로 시작하고 있는 김혜준. 거리를 잘 재고 있고요. 코너에서 김혜준. 방어. 가도 불려 붙이면서 방어. 대주는 공투는 안되죠. 물론 김혜준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주는 공투하면 안됩니다. 항상 상대보다 먼저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이 필요한거죠. 코넨! 김혜준의 그런 펀치. 나무토 역타! 파티! 여기서 계속 좀 몰아붙여야 될텐데요. 나무토. 김혜준 선수가 중요한 패드컵 선수 지방으로 펀치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랩스틴. 굉장히 날카로운 주목을 가지고 있는 김혜준 선수인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주목을 가지고 있는 김혜준 선수인데요. 지금 빠지는 김혜준. 지금 빠지는 김혜준. 지금 라운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무토! 좋았죠. 김혜준. 파우팅! 좋았어요. 적중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토오! 클림치우즈는 패션 퍼성. 파기. 재피에 갑니다. 지금 패션 퍼성 선수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당황 기색이 역력한데요. 많이 힘들어하겠고요. 생각보다는 김혜준 선수가 센 선수구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무래도 조바심이 나는 거겠죠. 브레이팅. 거리가 좀 짧은 패션 퍼스기인데요. 다운 투어! 강렬한 펀치. 저런 펀치가 있는데 정확히 타겐을 꽂히게 되면 그 데미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이었습니다. 펀치. medically 철도 다운. ? 할지요. 깔고 Braun. 여유있게 경기를 잘 풀어가는 김예중 선수입니다. 지금 링의 주소권은 김예중 선수가 가지고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서 말이죠. 김예준 선수입니다. 5라운드. 김예준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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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신감이 있으시니까요 이 선수가 왼손 자기를 바꾼 이후에 정태를 좀 마치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까드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나발제 김혜준 빈틈을 아주 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선포성 선수는 김혜준 선수를 좀 몰아붙이고 있는데 이렇다 할 공격력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루이징 어툰, 김혜준 오 툰, 와툰, 쓰리펀치까지, 오 툰, 와툰, 와툰 오 툰, 와툰 루이징 자, 좋은 펀친 때문에 김혜준, 와툰, 와툰 갑니다 자, 와툰, 파이, 오 툰, 와툰, 와툰, 위치, 김혜준 자, 계속 정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산속포성 계속해서 허용했어요 저 김혜준 자신 붙었어요 자동력 붙이는 김혜준, 자 여기에 가고요, 판디, 그렇죠, 링에서는 돌아나와야죠. 자, 바디, 자, 숙이면서 밀고들은 패션 퍼션, 본인의 신경을 지금 완화하기 위한 시도예요. 그렇죠, 자, 바디, 자, 바디. 아무도 공격이 최선의 강화기 때문에요. 자, 돌아섰습니다. 자, 후반전으로 접어들었어요. 자, 6라운드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김혜중 선수가 어떻게 이제 잘 다뤄가느냐고요, 그렇죠. 자, 바디. 자, 라이트, 패션 버스죠. 자, 저런 주목은 조심해야 되죠. 네, 펀치가 좀 있습니다. 네, 김혜중, 맞아 나옵니다. 자, 지금 스텝, 바비온 스텝. 네, 김혜중. 네, 김혜중. 아, 루파셔 나와요. 자, 라이트, 짧게 표정했고요. 자, 라이트, 아주 날카롭습니다. 비스포스 원투, 윤탑! 자, 김혜중. 자, 루프트. 좋아요, 루프트. 라이트, 루프트. 라이트, 루프트. 라이트, 루프트. 라이트, 루프트. 라이트, 루프트. 컷, 루프트. 라이트, 루프트. 킹에드 선수입니다. 김아준 선수는 부자가 잘 풀고 있습니다. 두번째 준정전의 ahh 이 방벽 동안으로 지민이din 살짝 호잉을 했는데요 2라운드 에서는 조금 쉬운 라운드일까요 지금 펀치 를 내른 수가 조금씩 유지하고 있는 김잠선인데요 정확한 가격을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랑비 적시되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쪽씩 날리고 있는 김희준. 위빙 좋았고요. 잘 풀어놨습니다. 바디 연타 공격했음 벌썽 흔축이 없습니다. 받아내는 김희준. 루프터. 들어오는 바다치기 참 좋았는데요. 업컨. 바디 컨듀이션. 루프터. 바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열대지방에 있는 선수들은 배가 좀 약한 판이거든요. 바디. 좋아요. 김희준. 다업컨. 짧게 나갑니다. 다업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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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준 선수가 경기 운영이 굉장히 많이 노련해졌어요. 왜 왜 왜 왜. 달러투잼. 위협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10초 남겨져 있고요. 김희준. 김희준. 방어 공격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콤 올렸습니다. 저는 그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희준 선수도 여기에 대응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자, 바디. 밀고 들어온 패스 퍼스. 자, 이제 돌아 나와야죠. 김희준 선수. 다 마주섰습니다. 다 몸으로 밀어붙이는 패스 퍼스. 잘 흔들먹고 있습니다. 지금 원투.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뻗어나는 그런 펀치인데요. 정확히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원투. 원투. 세계 랭커를 상대로 이 정도의 경기력이면, 저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경기력은 잘 펼치고 있거든요. 다만 좋은 주먹을 시퇴해서 케오 승까지 이끌어내면 더 이상 좋을 수는 없겠죠. 바디 잘 빠져나갑니다. 김혜준,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김혜준, 더블잽 이은 레프트 바디, 피해 나갑니다. 원투, 김혜준, 브릿잽, 레프트 잽으로 밀고 들어가는 패스 포스기인데요. 김혜준, 럭잽. 양은 선수들이 그 순간 동작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지금 공격력을 펼쳐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상대방들이 그 수싸움 때문에 굉장히 펀치력은 없지만 긴장감을 돌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 저렇게 대주면 안 되죠. 잘 안 한 모습인데. 김혜준, 밀고 갑니다.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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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갑니다.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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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혜준 선수가 이거 좀 짧게 끊어치는 그러한 그 연팔 공격이 되는데요.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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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슨 포송이 7라운드 통해서 체력을 어느정도 보완을 했거든요. 파기, 업컷. 패슨 포송이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기, 좀 살아나있는 패슨 포송입니다. 자, 이제 김내준 선수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브리트, 김예준. 업컷. 좋아요. 좋은 펀치를 내밀고 있습니다. 원톡 갑니다. 업컷. 파기, 업컷. 오른쪽 연타 좋아하고, 레프트, 업컷. 지금 8라운드에 들어서는 김내준 선수가 더 공격의 겁비를 늦추지 않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업컷을 많이 내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숙이다 보니까 올려치기는 좋은 공격이죠. 네. 자, 얼굴이 밝게 달아오른 패슨 포송. 아, 업컷 좋았습니다. 김예준. 업컷. 파기, 업컷. 아, 좋아요. 네. 김예준 선수, 터금 방어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렇게 대주고는 있지만은. 원톡. 네. 빈 곳을 순식간에 칠려고 하는 그런 포송 포송의 공격. 그렇군요. 자, 랩. 자, 랩.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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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다, 문다. 문의TIN. D是連이ayao- 이동에 треть입니다. fine. 갑예ılı피운节입니다. 한 번 제안에도 불축해봤습니다. 잘 모르거나 심 computation입니다. 네. 아무리?". 패슨 퍼즐이 이 경기를 하기 전에는 패선 포장 선수가 조금 노력이 있는 경기를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링에 두들고는 김예준 선수가 완전히 잡고 있어요. 지금 수건이 잘 못 들어왔어요. 아직도 패선 포장 선수는 공격력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라운드가 2라운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패선 포장 선수가 들어올 줄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1라운드와 똑같이 본연의 공격을 하고 있는 패선 포장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예준. 마지막으로 이제 좀 몰아 붙여야 되는데요. 이제 9라운드 침 라운드, 2라운드. 8라운드까지는 포인트 면에서는 김예준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요. 또 김예준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공격은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많은 팬들이 구경 오셨기 때문에 좀 더욱 좋은 공격을 하고 싶어요. 1라운드에. 1라운드에. 2라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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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왔고요 원투로. 원투로 좋았어. 패스 퍼성 살짝 걸금비. 링에 붙어있습니다. 김혜준. 파기. 압콕. 압콕. 코너 몰아붙여 놓습니다. 압콕합니다 압콕. 김혜준 선수 좋아요 지금. 영타 공격. 패스 퍼성. 네. 패스 퍼성 선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많이 붙여 보이죠. 그렇죠. 네. 네. 조율을 살짝 바꾸는 김혜준 선수인데요. 또 김혜준 선수 입장에서도. 너무 상대 선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짜증나서 이렇게. 또 밀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좋았습니다. 자. 송춘기 뛰었는데. 원투로. 컷. 화이팅. 원투로. 자. 그라운드. 자격이 지워지는. 그러한 그 경기인데요. 뭐 그라운드까지 아주 무리 없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패스 퍼성. 아이구의 시그랭킹. 12위. 12위 선수를 상대하는 김혜준. 원투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라운드. 자 김혜준 계속 따라하고 있고요. 자. 레프트. 레프트. 화이팅. 자. 스윙 위원선 밀고 들어온 패스 퍼성. 자. 레이티어. 렙투어. 롱펀치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김혜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롱펀치 계속해서 내밀고 있는 김혜준 선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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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tell me how is the win? no Massiveerts 3 Lankin against Redoubak We're going to try to reveal him For confidence Creed부분 92 Reunion 98 Reunion 98 am P- gives you 90 98대 93 나왔고요. 5점 차이죠. 김예준 99, 패스옥 버스옥 91. 91, 8점. 김예준 99, 패스옥 버스옥 91. 관객들과 참대형으로 홍콩 김예준 선수의 승리입니다. 김예준 선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반정전을 거둡니다. 매 라운드 우승한 경기를 펼친 김예준 선수인데요. 지인진 챔피언 이후로 새로운 챔피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예준 선수가 많은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5점부터 7점까지 반정결과. 패스옥 버스옥 선수도 젊지만 인정해주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패스옥 버스옥 선수를 잡기 때문에 김예준 선수.